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NH투자증권 앱에서도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. 두나무는 NH투자증권과 협력해 해당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습니다. 투자 문턱을 낮추고 더 쉽고 편리하게 자산관리를 제공한다는 NH투자증권의 경영 철학과 두나무의 체계적 서비스가 부합한 결과입니다. 양사는 서비스 본격 론칭에 앞서 베타 서비스를 운영해 안정성을 점검했습니다. 해당 서비스는 NH투자증권 나무와 NH투자증권 QV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서비스 이용 방법은 우선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을 합니다. 이어 홈 화면 하단에 관심 그룹을 클릭하고 화면의 우상단 화살표를 연이어 클릭합니다. 마지막으로 화면 하단에 뜬 관심 카드를 클릭하면 코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코인 시세를 클릭한 후 저장하면 즐겨찾기 메뉴처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해당 플랫폼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 거래는 업비트 바로가기를 클릭한 후 업비트 앱으로 이동해야 가능합니다. 거래를 원한다면 매수 매도하고 싶은 코인을 클릭한 후 호가창에서 우상단의 업비트를 클릭합니다. 이어 알림창에서 업비트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업비트 앱이 자동 실행됩니다.